안녕하세요. 윙스패밀리입니다. 제가 오늘 올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와중에 구독자가 저희가 벌써 천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독자가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작은 애들은 지금 방에 있어요.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오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큰 애들만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들하고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천명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영상이 시작될 거예요. 마르코 눈 온다. 우와 눈 온다 밖에. 우와. 마르코 눈 오지? 응? 누나. 되게 많이 온다 눈. 마르코. 마르코. 눈 많이 오지? 눈 많이 온다. 우와. 눈 많이 온다. 우리 공원 가서 날자. 마르코 눈 싸기 시작한다. 우와. 올해는 눈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겨울 거의 다 지나는 시점에 눈이 이렇게 오네요. 마르코. 공원으로 가서 날자. 공원 가자. 눈이 약간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살짝 아까보단 좀 부러워요. 그래도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어. 그래도 지금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평소 마르코가 자주 나는 북옥동 저희 동네 공원에서 마르코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날 비행은 지금 두 번째인데 저번에는 의왕 백운호수에서 날렸는데 그때는 눈이 오다가 끝인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눈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음 아직 지금 제일 마지막 지금 눈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르코와 추억도 갖고 그럴 겸 지금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마르코 한번 날려볼게요. 잠시 후에 마르코 갔다와 하나 둘 셋 아 마르코 또 멀리 가네 저거 마르코 호수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마르코 마르코 오고 있어요. 마르코 더 가 더 가 더 갔다 와 더 갔다 와 더 갔다 와 하하하 논을 만지자 비행하는 마르코입니다. 마르코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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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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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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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마르코 잘했어 아유 잘했어 마르코 이렇게 눈 오는데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마르코 너무 잘했어 눈 위에 마르코 마르코 이리와 마르코 이리와 이리와 옳지 아유 너무 좋다 오랜만에 눈 오니까 좋네 마르코 오랜만에 눈 오니까 좋아 이 또 많이 내리게 되겠다 마르코 한번 더 날자 하나 둘 셋 아아 오늘은 바람을 잘 타네요 두 번째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눈도 오고 수도 많지 않고 마르코도 바람 잘 타고 있어요 그래도 제시아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고 금방 100m, 200m 직선거리로 날고 있습니다. 마르코! 마르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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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리와! 마르코! 정지 비행하고 있어. 이리와! 이리와! 눈 맞으면! 눈 맞으면! 이리와! 옳지! 잘 갔다 왔어. 야! 아빠가 더 숨차다. 저 구름 사이로 햇빛 칠라 그래. 벌써. 햇빛 칠라 그런가? 응? 마르코! 이리와! 아악!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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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